좋아 합체기 좋아요 자 또 합체기 자, 또 합체기 자, 비교 이제 위도우가 타고 다니지, 저거 이제 원 엔딩이겠지 이번 장애는 원투랑 옛날 뭐 윈터 솔져 퍼스트 어벤져 토르 원 엔딩이겠지 원투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스무디쉬 저게 위원회하고 지금 회의하고 있는거죠 두랍뻥 두랍뻥으로 조종하는건가 야, 영화랑 똑같애 아, 여기 똑같네 거미 흐 흐 로그 베라 쫌 똑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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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흫 흐흐흫 서로 겸쟁한다 또 왼쪽 아, 저기 서울 사기가 잠만 이거 뭐 어떻게 여는거지 이거? 밟아버린다 그냥 아 미안 조립조립 조립은 얘가 해야돼 패스 전기 아 뚫렸네 합체기 한번 쓰자 하하하하하하 이게 합체기라니 세상에 저 코믹을 조립이 왜이렇게 많아 이거 됐어 합체기 오 이 합체기는 괜찮네 저기로 던져버려 자 이거 합체기야 아 아 토르 합체기 오 맞방울 때려버렸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똑같애 똑같애 샌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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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캡틴 아메리카 하기 싫은데 너무 오래 걸려 얘는 사람 죽이는 차라리 포크하이 포크하이가 더 쎄 인간적으로 저거 쏘는건가? 저기 뭐 있는데 저기 저기 위에 매달려있는 애는 뭐야 이거 맞는게 없네 불이나 꺼야지 불은 졸라 멋있게 꺼요 이거구나 어? 조립조립조립 여기 사람들이 갇혀있나봐 이거 먹는거 아니야? 먹는거 같은 느낌인데 이거 저기다 쏘면 흠 자 올라왔어요 캡틴 아메리카도 올라올 수 있나? 불을 꺼주시오 저거 뭔가 생겼네 하나 쏘고 아아 타고가라고 타고가라고 우쌰 우쌰 조립조립 우쌰 야 어디갔어? 어 윈도우 4 3 야 지금 좀 도와줘라 아유 계속 나와 됐어 와 시민들 엄청 많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아아아 여길 뚫고 지나가서 갈아내야갔죠 어우 토르 우와아 토르면 뭐 믿을만하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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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죽어? 아 왜 자꾸 죽어? 뭐지? 왜 자꾸 죽어 조립 좀 하자 조립 좀 조립 좀 잠깐 조립 좀 조립 좀 잠깐 뭐야 뭐야 이거 돈 하하하하 돈에 죽었어 아 불 불 불 불 불 불 아아 불 불은 캡틴 아메리카가 꺼야돼 야 야 인마 소방 전문이야 소방 전문이야 조립조립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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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 곰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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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얘는 이제 핵 막아야 돼 저거 뭐야? 빵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 이제 헐크 나오실 때 됐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뭐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도움드래 로매노프 셀브그는 테세라크를 벗고 로키의 섹터가 필요한 겁니다 헐크가 도움드릴 수 있는가요? 로키에게 로키가 된거죠 아아... 위층 까지? 블랙 위도우로 저거 꼽는거잖아요 아 이놈의 분신 진짜 자 어? 순서가 있나? 뭐야 뭐 지우는 건가? 이놈이구만 넌 죽었다 이제 너 큰일 났어 이제 계속 해야지 흐흐흐흐흐흐흫 스테시 됐어 아이온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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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라 이리와, 스타러스 이리와, 스타러스 닫는 거. 파도. 아, 홀패. 아, 홀패. 뒷짐 지는거 봐 CPR하려고 그러나? 뭐지? 인공호흡했어 아무도 키스 안했어요 로키 로키 헉! 하하하하 머릿속에서 헐크가 맴돌아 하하하하 하도 쳐맞아가지고 스테이션에서 바로 인간으로 엑스트라 트레스티한 공격을 설명한다는 게 그룹의 아는 그룹의 아는 그룹의 아는 그룹의 아는 그룹의 아는 그룹의 아는 그룹에 많은 영원한 경험을 위해 그룹에 대한 영원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그룹에 대한 영원한 성격을 위해 그룹에 대한 영원한 성격을 위해 그룹에 대한 영원한 성격을 위해 아 저걸 버리다니 큐브 가져갈라고 입 막아놨어요 아니 망치는 망치는 박치겠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게 문제지 아 이거 누구지? 빚어 혼자 다쳐먹어 그래도 블랙이도우한테 하나 주네 아 아 이게 이제 과거 회상 한거지 하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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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야 걷는거 봐 쟤 이건가? 이걸 밟고 이걸 밟으면 두개 밟아서 안되나본데? 자 무엇일까 나와봐 스위치같은게 이건가? 조립 이것도 아니야 이 상자 조립할 수 있는거면 들썩들썩해요 이게 파란색 파란색 맞추는건가? 아 알겠다 순서대로 하는거네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파란색하고 아이씨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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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파랑이 왜 안되지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여기 밟는게 딴 데도 있나봐 저건가? 이거 박사로 해야 되네 파랑빨강 이었나? 잠깐만 보고 오자 파랑빨강 여기 왜 실드 표시가 있지? 이게 뭐야 이거 여는건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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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참 기계 복잡하게 해 놨네 아래에서 하는건가 보다 파랑하고 빨강 한번 더 밟는건가 봐 위에서 밟는게 아니고 어벤져스 2는 우리의 기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술이 우리의 세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람 빨강 연결 이거 그 밑에 베이모스 아닌가? 밑에 베이모스 같은데 이제 얘네를 어떻게 열어주지? 얘네를 열어줘야 되는데 쌍둥이를 열어줘야 돼 녀석 아 죽였어 나 쟤 죽였어 여자를 죽여버렸어 이거 없는데요 다시 한번 올라가보자 어, 소리 받는거 있네 또 저 여는걸 밑에서 또 또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원래 영화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아, 됐어 2의 프리퀄식으로 여기서 보여주나본데 2의 프리퀄식으로 이 방법으로는 엄청난武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워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어벤져스 타워라고 불리운답니다 왜냐면 지금 호크아이가 다쳐가지고 허리에 라이저총 맞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위해서 스타크 타워에 다 모여있대 이게 첫 장면이지 여기서 맞았죠 여기서 머리에 뭐 심고 이 영화 대사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그냥 영화에 있는 대사를 그냥 갖다 복사 붙이게 한 느낌 있네 한국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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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에서 10일을 이 장면이 를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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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다시 가르치고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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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내工과 통화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연구하지 아 뭐 또 연구하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또 아휴 그냥 그냥 연구하게 해 주지 울트론 나오겠네 이제 이건 뭐지 뭐가 두 개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 꺼내는 건가 봐 두 군데 둘 다 변신 안 하니까 아주 그냥 계약해 야이 여기 좀 열어줘봐 여기 못 들어가나 여기 여기 못 들어가나 여기 보여야지 뭘 때려다 때려 부시다 보면 또 뭐 오 아 여기 있네 아 저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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